이제 더 그럴지는 예상은 되는데 몇 번에 다른 거를 생각해 그냥 이게 특혜 아닙니까? 난 웃겨 이게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정말 기준이 없었다는 거야 홍명보 감독을 쓰고 싶어서 너무 안달이 나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그게 프리패스가 아닌 뭡니까? 유럽 가서는 그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했다면 여기서는 홍명보 감독한테 오히려 이인생 인사가 PT를 한 거죠 이게 프리패스가 아닌 뭡니까? 하루 종일 Mediast Base 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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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